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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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아버지 뭐 하시나? 응? 귀여워. 표정 진짜 변화 1도 없어. 뭐 이 자식아! 누구 아버지 뭐 하시나? 누구 아버지? 왜 한숨 쉬어? 꽁지야 왜 한숨 쉬는데? 응? 우리 꽁지 한숨 쉬는 이유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. 우리 집 애들은 다 표정이 이상해. 야 내가 귀찮아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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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귀찮아? 야! 야 인마! 인마! 야! 내가 귀찮아? 내가 귀찮냐고 물었잖아. 야 인마! 나 너 왜 안 닿을까? 야 인마! 내가 뭘 했지? 야 인마 Yap! 야 인마! 너희 뭐 했지? 야 인마! 야 인마! 뭐! 아 인마! 그 야 인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